5월 20일부터 보천부의 부산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팀들이 1차 경기가 전연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남자 10개 팀과 여자 7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적을 보면 남자에서 햇불팀과 압록강 팀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으며 여자에서는 월미드팀과 서백수 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차 경기는 저별 연맹전의 방법으로 1, 2등한 팀들은 대각 경기를 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3등 이하 팀들은 직선 경기를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1급 팀들은 전승 60대를 맞으며 강팀 경기를 진행하며 공화국 선수권대회에서 다시 대전하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과 응원자들이 한마음으로 달린 결과 오늘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